창세기 46장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제아국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로우벤과 로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김과 스할과 가난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난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해수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몬이요 스블론의 아들들은 세렉과 야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탄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예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위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곧 요셉과 베냐미니요 야곱 애국당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모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희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시미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군이와 예세엘과 신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국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국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국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갇히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가난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에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에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한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고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난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워낙은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낙은의 길에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낙은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국의 좋은 땅 라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건이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국 땅과 가나한 땅이 기건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국 땅과 가나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국 땅과 가나한 땅에 돈이 떨어진 지라 애국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적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그 소떼와 나기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며 법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가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건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업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 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며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국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국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장세기 48장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엠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천농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엠과 모나세는 내 것이라 로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에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난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엘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엘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엘은 곧 베들레엠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엘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엘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엘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엘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엘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엘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야마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엘 같고 모나세 같게 하리시리라 하며 에브라엘을 모나세보다 더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어나 하나님이 너와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견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에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로우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다 순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풍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고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허터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기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발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히리로다 스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교가 시동까지 이르리다 미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꾸러앉은 긍장한 낙이로다 그는 실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요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구원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승한 가지 곧 샘곁에 무승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구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내로 길픈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었더던 일이라 마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버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풀여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 날수가 걸림이오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다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국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샌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금인 가난한 백성들이 아다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난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래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쪽 속 해브라네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당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조를 넣고 요셉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